생애 주기별 소비자를 위한 소비지식 함께 알기 60대 보청기 나는 69기모랑 요즘 귀가 영 안 들리네 아 예 여보세요 보청기 신문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예 아버님 예 뭐라고요 잘 안 들리네요 아버님 들리세요 괜찮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버님 저희 제품이 이번에 너무 잘 나왔어요 특히 배터리가 빵빵해서 오래 사용하실 때 좋으실 거예요 아이고 젊은 양반이 참 살갑게 설명도 잘해주네 그래요 요놈으로 하나 줘봐요 복받을껴 에이 뭐야 또 꺼졌잖아 몽몽아 뭐라고 했니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보청기를 구입했는데 말입니다 배터리가 오래간다고 해서 산건데 이게 툭하면 꺼져요 이거 아무래도 환불을 해야겠소만 아버님 해당 제품은 고가의 상품이라 환불은 불가합니다 뭐요? 이 사람아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약 철회를 할 수 있다구요 하나 더 정약 철회를 요청할 때는 사업자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하여 기간 내에 정약 철회 의사를 표시했음을 증거로 꼭 남겨두세요 지쳐 보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